안녕하세요 예수 나의 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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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담보하네 하나님 발도록 다쳐내셨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담보하네 하나님 발도록 다쳐내셨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나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을 그 느낌을 느끼게 하시는 보다 내가 지쳐 무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오 안녕하세요 다른 나라 내 맘에 드시는 보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다행히 사랑 사랑을 뽑혀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날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평안을 한 구멍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평안을 저가 오늘 어때요? 그래? 시야간 8시부터 다녔어요? 어때 참말씀 부러지지 않아! 부러지지 않아! 부러지지 않아! 여리 하면 안 돼! 부러지! 우리가 눈에 감추는 순간 방에서 흘리고 이곳은 바로 집에 살게 나아 발사한 상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푸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AY 멋있다만 은서 왜 콜번 좀 울지 말라고 그래 아! 시원해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!!!!! ㅎ